부모가 아이의 책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교사의 폭언을 녹음했다면 이 녹취는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얻은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를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인데, 그럼 만약 아이가 녹음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은 교사로부터 수차례 폭언을 당했습니다. 교사는 학교 안 다니다 온에 갔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보고 해당 교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녹음기를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으면서 교사의 폭언이 드러난 건데, 이 녹음의 증거능력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녹음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일부 유죄를 인정한 1, 2심 법원과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교사와 대화를 나누는 자녀가 직접 녹음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부모가 자녀 몰래 녹음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파일 등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쟁점이 비슷한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아동학대를 했다며 특수학교 교사를 고소한 사건에서도, 주 씨가 자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다만 녹음 파일 외에 다른 증거로 죄가 입증된다면 유죄를 내릴 수도 있어 사암마다 다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